천정부지로 오르던 대구의 집값이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로 돌아선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는 부동산 위험이 금융 부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해결 방법은 경기 회복인데 당분간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지역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대구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14.2%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지난 3월 말 기준 1만 3,199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0% 초반대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마저 낮다 보니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부문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장기가 될 경우에는 건설사의 현금 흐름에서 악화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특히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의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조금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현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올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2021년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수요가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 신규 분양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차츰 안정화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대규모 입주 물량에다 갭 투자 전세 만기 도래 등으로 주택 경기가 올해 안에 급반등하거나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